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5 수능 대비 화학원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전체적인 큰 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미 더 쉬운 화학 개념편이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스텝밟기 특강도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건데 기존 강좌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행이 되는 강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선 대부분 강좌에 대해서는 현장 버전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 시간까지 노출을 해서 인강이지만 좀 현장감 있게 좀 생생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몇 분 정도를 소요하는 게 옳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봐서 학생들이 문제 푸는 시간까지 전부 다 인강으로 노출을 해서 현장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해서 웬만하면 현장 버전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편 현장 버전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편 그리고 문제편 N제까지 현장 버전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결전의 화학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현장 버전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문특강 순처방정 그리고 욕구 분석편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버전이 같이 업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올해는 웬만하면 현장 버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전체적인 풀커리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문특강을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선생님이 촬영을 해서 이미 완강을 시켜놨습니다. 신규로 완강을 시켜놨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개념이 좀 가물가물해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과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싫었어요라는 분들 화학원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필수적인 강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쉬운 화학원 선생님,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고2 내신 때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고2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듣지 않고요. 바로 개념편으로 진행해 주셔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1월 4일날 현장 버전으로 개강이 될 건데요. 오늘의 화학에서 9주 완성, 10주 완성, 10주 완성으로 교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개념을 9주 동안 완성하는 거구나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 제목을 좀 바꿨고요. 선생님은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배들이 많이 어렵대요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교재 제목부터 먼저 좀 쉽게 가보자고 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9주 완성 개념편입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에 대한 난이도는 절대로 선생님은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공부는 어려워야 공부다. 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자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서 겉핥기식이 아닐 겁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에 따라서 묻고자 하는 바를 같이 분석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풀이까지 같이 배우시는 겁니다. 1, 2월 달에 완벽한 개념 플러스 나만의 일관된 패턴화된 문제풀이까지 가지시면서 3월 달부터 쭉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갈 거거든요. 절대 문제 푸는 방법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지 속도 높이는 형태까지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분명히 여러분들 1, 2월 9주 동안 개념편을 좀 탄탄하게 하고 나면 3월 달부터 모의고사 점수 나올 거고요. 좀 자신감 있게끔 과목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3단원은요.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을 하면서 1, 2,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우리가 난이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적 성질이라든지 분자의 구조를요. 일일이 그리고 전자배치를 일일이 쓰고 뭘 묻는지 분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 푸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거든요. 2024 수능을 봐서도 알겠지만 전체적인 시간 운영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 버전으로 1, 2, 4단원을 좀 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 있게 실어 드릴 거고요. 3단원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매주 주차별 과제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주차별 과제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될 거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1월 4일 개강되기 전에 3단원을 먼저 마무리하고 현장 버전 따라갈 거예요. 그래도 되죠. 물론 좋습니다. 1, 2월 9주 동안 완벽하게 기념을 탄탄하게 완성을 하면서 나만의 일관된 풀이법까지 가지고 갈 거다. 그런데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스텝밟기 특강이 완강된 상태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라든지 중화반응 스텝밟기를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9주 완성 개념편이 끝나고 나면요. 3월 달부터 기출편이 시작이 되는데 10주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다뤘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요. 교재가 두 권이 랩핑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한 700, 800 문제에 가까운 기출 문제의 양을 여기서 드릴 겁니다. 사실 개념편 현장 버전을 나중에 같이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를 푸는데 제가 10분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15분, 20분까지 제가 기다려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개념편에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일관된 풀이를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히 묶고자 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묻는 건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이때 문제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때 문제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절대로 1, 2월 동안은 문제를 많이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뭘 묻는 건지가 분석이 끝났을 때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속도까지 잡아보자 라는 파트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자, 10주 완성인데 12주 동안 이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약 2주간 내신 대비 휴관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 휴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수능 저방전을 해주시면 되세요. 풀커리를 타지 않는 분들도요. 수능 저방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던 강좌 중에 하나인데요. 물질에 의한 과학 반응식, 용액의 농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2단원에서도 주기적 성적이 어려워하고요. 3단원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떠올려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가. 그리고 산과염기 pH, 그리고 중화적정, 중화 반응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고난도 문화,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자장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일관된 풀이를 통해서 기출 분석까지 왔다면 아, 엔제를 통해서, 자장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러이러 이렇게 묻는 거구나 라는 풀이를 점검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출편 완성 끝나고 나면 기출 한 2회독 정도가 될 거다. 공부는 굉장히 반복이 중요하죠. 기출 2회독이 될 거다. 그러면서 6월 평가원을 치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조금 빡빡한 건 맞는데요. 쌤은 항상 얘들아, 6월 평가원이 수능이다 생각하고 우리 6월 평가원까지 탄탄하게 한 번 기출을 분석해보고 수능 처방전까지 자장 문제까지 우리 한 번 해보자 라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많이 빡빡할 거거든요. 6월 평가원을 치르고 나면 이제 본인이 느낌이 올 겁니다. 아, 내가 좀 빡빡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기를 잘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본인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6월부터는 10주 완성으로 진행되는 문제편 N제 본교제는 자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워크북이 또 붙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한 7,800 문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출편에 있었던 워크북과 문제편에 있었던 워크북은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고3 문항이 거의 100% 고3 문항이라면 고2, 고3 문항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를 좀 하는구나. 실수를 잡을 수 있는 형대로 다시 한 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양치기를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나면 기출 3회독 될 거고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6월 평가원을 치르고 나서 N제를 통해서 시야를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고 확장을 하면서 유연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세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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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거 내고 바로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시간 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 평가원에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 문제에 시험 치러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본인을 점검, 보완하시면서 수능 전까지 파이널 모의고사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에요. 풀커리를 타는 데 있어서 선생님 모의고사 해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시즌 1, 시즌 2는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여러분들 요구에 좀 맞춰서 모의고사 해체를 대폭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의고사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퀄모 해설 진행해 드릴 겁니다. 6월 모의고사 대비 문항 1회차를 시작으로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5회차 물론 예정이긴 한데 올해도 6회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5, 6월, 9월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수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 라는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결제 내역 모의고사는 9회차 예정이긴 하지만 9회차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특강 기초부터 해서 파이널까지 1년 동안 풀커리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풀커리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용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냥 웬만해선 현장 버전으로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 드릴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쌤이 좀 열정이 많은 강사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입문특강 그리고 구주완성 개념 편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otros